야, 그 드라마 너무 재밌지 않았냐?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친구 왈, 뿌리 깊은 나무야 둘 다 정말 빵 터졌네요 이런 거 많아 맞아요, 맞아, 진짜 헷갈려 박수원의 러브게임도 여러분, 이거 꼭 잘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박수원의 러브레터 러브파워,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, 헷갈리게 아니면 러브게임이에요 네, 5533님 팔색조 매력을 말하려는 걸 자연스럽게 칠면조 매력이라고 말했어요 아, 팔색조가 칠면조가 됐구나 아, 좋으러 끝나니까 또 같이 아, 귀엽네, 팔색조 매력 야, 너의 칠면조 매력을 뽐내봐 이거 귀엽다, 그래도 완전 귀엽네 민서님 언니가 치과 가서 일했대요 치실 제거해주세요 아 치석 제거를 치실 제거라고 아, 치실 제거, 치실 제거해주세요 아, 어떻게 치실 제거라고 분야를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치석 제거군요 아, 5940님 저 부모님 모시고 호캉스 다녀온 적 있는데요 예방일 조식까지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출입카드 반납하면서 로그아웃 해주세요! 라고 했네요 띵! 체크아웃 한다는 게 말실수에서 창피했어요 띵띵띵띵 그렇지? 아니, 이런 점 많아 많아, 나도 진짜 그랬어 진짜 근데 해외 가서도 체크아웃 플리즈 이렇게 해야되는데 로그아웃 플리즈 해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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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대충 알아들을 거 같아요 로그아웃, 예예 여기서 아웃시켜드릴게요 띵띵띵띵 로그아웃 귀엽네요 공차우님 저는 조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말실수해서 조카가 운 적 있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 벌써 이미 다 잡아먹었네 무섭네요 아기 돼지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고기가 돼버렸어요 돼지고기 삼형제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다니까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저도 옥수사진간을 항상 옥수수사진간을 두번이나 너무 미안합니다 옥수사진간 잠깐만요 안녕 안녕 leyenda 생일 가ame 감사합니다.